복층의 넓은 테라스에서 지인들과 바비큐에 소주 한잔 어떠신가요? 여름에는 간이수영장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게 해주시는 건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정원주택 이주창 팀장입니다. 오늘 다녀온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이동에서 분양 중인 복층 신축빌라입니다. 수인선 숭이역과 1호선 급행 재물포역도 인접해 있습니다. 한계동 5층 8세대의 신축필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 502호 복층입니다. 5층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고 복층은 방 2개로 나눌 수 있어 총 5개의 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5층의 거실과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 매물은 1급융권에서 4% 초중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40년 상환 조건도 가능하기에 월 납부하시는 금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정원주택 이벤트 진행 중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매물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매물들을 확보해 놓았으니 연락 주시면 찾으시는 지역의 다른 매물들과 같이 비교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허위 매물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일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빌라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